안녕하세요. 오늘은 슈퍼주니어의 스페셜 싱글 앨범 The Road Winter for Spring 앨범이 도착해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앨범을 개봉하기에 앞서 저희가 지난번에 디아이콘 개봉을 하면서 이벤트를 말씀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언박싱이 끝나고 나서 언박싱한 앨범들을 당첨자 분들에게 나눠드릴 건데 역시 똑같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고 트위터에 파트리K샵이라고 태그를 달아주시고 이벤트를 참여를 하시면 당첨자를 선정을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가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앨범을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A, B, C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게 A버전, 그리고 이게 B버전, 이게 C버전이 되겠습니다. A버전부터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커버마다 3명씩 멤버의 사진이 들어있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보니까 C1, 그리고 규현, 그리고 려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커버를 벗길 수가 있고요. 보통은 요렇게만 나오는데 이건 그래도 커버가 있네요. 아, 슈즈의 위험인가요? 네, 이렇게 3명의 멤버 커버로 되어 있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오, 네. 자, 요게 아마 포토북과 같은 역할을 하겠죠? 네, C1의 사진. 아, 이번엔 C1가 면도를 깔끔하게 하셨네요. 아이고, 이렇게 좋습니다. 네, 요. 그리고, 규현. 이렇게, 요렇게. 커버, 사진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CD는 요렇게 생겼는데 자, 포토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어, 아니네? 그러면 요 밑에 뭔가 나오겠죠? 네, 요거는 크레딧이고요. 자, 요거는 어, 폴더 포스터인가봐요. 네, 폴더 포스터에는 멤버들의 사진이 어, 한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단체 폴더 포스터 같으겠네요. 아홉 명의 멤버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 네, 여기에 이렇게 포토카드가 깜짝 숨겨져 있네요. 아, 이거 려욱 같은데요? 뭔가 오리털 파카를 입은 모습인데 아, 겨울이 지나가고 아, 초점이 안 맞는데? 자, 초점 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네요.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 함께해요. 엘프 고맙고 사랑해. 려욱 오, 려욱의 사진이 아, 근데 엄청 잘 나왔네요. 미소년처럼 나왔네, 미소년? 네, 이렇게 첫 번째 A버전을 열어 봤습니다. 네, 다음은 B버전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특 예성 그리고 동해 이특 동해 예성 이렇게 세 명의 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커버를 벗기고요. 네, 열어 보겠습니다. 짠 또, 역시 여기도 멤버들 사진이 들어있겠죠? 자, 멤버 사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음, 이특 그 예성은 뭔가 점점점 더 멋있어 지는 것 같은데요? 옛날보다? 어, 굉장히 파워머리가 잘 어울리는데 네, 동해 아, 그래도 멋있습니다. 아, 예성 어, 뭔가 이 펌웜 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역시 열어서 포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폴더 포스터부터 확인해 보였고요. 아, 폴더 포스터는 모든 것도 동일하게 생겼네요. 네,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자, 여기 밑에 있는 포카는 과연 누가 나왔을지 보겠습니다. 짠 와우 예성 와우 예성 그렇게, 어? 뭔가 잘생겨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예성의 포카가 한방에 이렇게 나오다니 어,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칭찬해 주면 나오나 봅니다. 자, 이렇게 B버전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멤버를 한번 칭찬을 해 볼까요? 히처를 한번 칭찬해 볼까요? 뭐, 히처리아 워낙 잘생기고 동안이라서 뭐, 굳이 뭐, 굳이 칭찬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자, 과연 과연 자, 짠 짠 은혁 신동 기철 마지막에 단체 요렇게 미니포토보 브러셔 요거를 확인해 봤고요. 자, 포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가 제일 재밌죠. 포카보는 재미가 있죠. 자, 짜잔 아, 진짜 대박 이거 뭔가 뭔가 매직인가?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 보세요. 짠 김희철 우주 대스타 나는야 와, 무슨 이거 짜고 뭔가 여는 것처럼 절대 제가 이거 중간에 뭔가 열어보거나 그런거 없거든요. 와 역시 칭찬을 해주면 포카가 나오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멤버가 있으면 칭찬을 하시고 오픈을 하시기 바랍니다. 멤버가 나올 거예요. 매직처럼 이야 대박 이렇게 다 멤버가 원하는 포카가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짠 요건 오 똑같죠? 네, 이렇게 폴더 포스터는 다 똑같은 거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앨범을 다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도 파트리케이션 샵에서 구매를 하시면 받을 수 있는 특전을 설명 어 확인해 시켜드리겠습니다. 짜잔 요거는 앨범을 구매하신 분들에게 한 개씩 다 나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각 멤버별로 사진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A버전 B버전 C버전 구매하시면 랜덤으로 하나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멤버에 맞게 사진을 받을 수가 있겠죠. 폴라로이드 포토카드입니다. 네 그러면 요렇게 세 가지 앨범을 다 확인을 해봤고요. 어 이것으로 영상 개봉을 마치고 여러분들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 파트리케이션 샵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럴린 산책 2 2 요 뭐 요 4 5 5 4 5 6 감사합니다.